으 으 으 강풍에 항해하면서 바닷물이 엄청 들어왔어요 윈도가 아주 꼬질 꼬질 해졌다 마지막은 이제 물탱크에 잠깐만요 워터 이렇게 깜빡해 물탱크가 2개 있어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해서 400m 마크랑 둘이서 쓰니까 뭐 안 아키고 써도 6일에서 일주일 좀 아껴 쓰면 10일까지 쓰지 않을까 그래 저 혼자다 그러면 2주까지 쓸 것 같아요 그래도 워터메이커 있긴 있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너무 비싸서 여기서 만드는 건 아니다 오늘은 여러분 요트에 처음으로 베스트 손님을 좀 다가 오후쯤 되면 도착해서 같이 뭐 자주 당보고 저녁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여행하는 친구거든요 요트 경험 없는 그 친구가 와가지고 과연 뭐 이제 요트살이를 잘 해낼 수 있을지 our boat is clean 주말에는 마리나에 사람이 없어요 차터에서 직원들도 출근 안 하기 때문에 주말에 진짜 사람이 없고 여기 노을 지금 거의 한 15일째 보고 있는데 날 맑은 날은 진짜 노을이 멋져요 이게 지고 나면 또 저기가 더 멋있어 이쁘가지고 근데 해가 지면 또 갑자기 한 5도 정도 떨어지고 급 이렇게 으슬으슬해집니다 아 무슨 가방 들고 온 거야 지금 가방 잘못된 거 아니야 아 아 아 모든 마리나는 다 될 거야 야 너 도와줄게 잘 있었어 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길이 왜 끌고 왔는데 여기 당신께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 심부름 시키는 음식들이랑 다 샀어? 어 잘했네 시즌이 끝나가지고 그 뭐야 이베들이 다 웬만하면 안 나가거든 가끔 나가거든 아 다 지금 정복되고 안 나가니까? 그치 근데 나는 맨날 나가니까 끝에 됐지 오빠 맨날 나가? 여태까지 하루도 빠져 봅시다 아 그래? 어제 사고 났잖아 여기 서서 옆에 박았어 아 정록하다 예지 이게 Daddy? 예지? 넌 브릴 한자리 해주지? 개플랭 오케이 아 건너가 건너가 왜 이렇게 불안해 여기 저기? 뭘 불안해 여기 마리나야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 노밸란스 와 that's a huge bag 여자들에게 비행한 오션을 보내주는 사람들은 토피컬 오션을 보내주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마크는 내가 네 얘기 많이 했어 아 진짜? 사실 제가 너의 비디오를 봤어 아 진짜? 내가 너의 비디오를 봤어 오케이 에지야 방 선택에 그걸 줄게 이 방 아니면 이 방 아 이게 두 개 선택지 알겠어? 어 네 개 하나 둘 셋 우리 둘이 하나씩 쓰고 있지 근데 어차피 똑같이 생겼어 응 이렇게 돼있고 저건 화장실이 여기 밖에 그리고 이 방은 화장실이 이제 방 안에 있어 아 그래? 이거 뭐 공간 충분할 거야 혼자서 이거 2인실이거든 나를 배 어때? 첨보지? 어 좋다 배 좋지? 넓네 일단 우리가 오늘 토요일이라 마트 가야 되거든 그 마트를 가자 그래 바로 어쩌다 니가 요트까지 어? 크로아트에까지 왔다고? 바람이 있든 없든 항해를 겁나 하고 운동하고 삼시세끼 다 만들어 먹고 응 마트를 무조건 가 아 여기 바로 앞에 마트 큰 거 있더라 배끼리의 간격을 봐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있었어 어떻게 세워? 아 새요 그냥 와 꾹꾹 밀어가지고 삑삑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넣어 와 근데 사고 나겠다 진짜 이거 아 진짜 무섭다니까 이거 놓다 보면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배우고 있어 아 우리 괜찮아 어제 소고기 배끼리의 간격 배끼리의 간격 배끼리의 간격 배끼리의 간격 제육 좋다 고추장 있어? 제육이 제일 쉽지 아니 일단 가서 장보는 김에 지금 저녁거리 사고 이제 내일 나가서 먹을 것도 좀 사고 예지야 막 사면 안 돼 어? 이거 기억나? 배에 뭐 많이 있으니까 어? 니 마음대로 막 사면 안 돼 아니 약간 이거 와 근데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이거 사면은 안 먹을 수 없는데 무조건 큰 거 이 비슷한데 두 개 사자 두 개? 어 두 개 사자 두 개 사 여기서부터 다 좋아 아 그래? 여기부터 좋아? 여기 여기 내일 바비기 좀 해주고 여기가 크로아티아의 달마시아 지역이거든 어 어 너가 포토 와인을 샀으니까 내가 달마시아 와인을 하나 골라주겠다 만리를 한번 먹어보자 이거 뭐 먹었어? 안 먹어봤어? 이거 안 먹어봤어 네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네 우리 새로운 크로 열심히 열심히 일하라고 나 크로야? 그럼 열심히 열심히 일하라고 첫 번째 크로 아니야? 마크는 인스트럭터라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거실에는 아무도 더럽히지 않는다 각자 방은 이제 알아서 청소 주방은 이제 밥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한다 무조건 그 위에 보면 있어 LED 아 저기 스탠드 안에 있어 저기에 보면 이거? 응 어 짐 정리해 또 뭐 배낭도 짐 정리하고 조절해야 되는데 보자 뭐 샀는데 과임도 사고 그때 말한 어 이건 잘 안 해 짜파게티 비빔면 신나게 안 해 그리고 이거는 미역이랑 쌈장이랑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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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디스 와 먹어보자 야 이거 포토와인 잘 맛있게 기다려봐 나도 찍고 어 그래 근데 큰일 안 봐 맛있겠다 오케이 냄새가 좋군요 응 많이 먹어 많이 먹었지 나 나도 여기 갔었는데 백이십료로짜리 보지도 않았어 그래 뭔가 너무 다른 포토와인 안 좋아해가지고 어 이것도 자기네 나름대로는 뭐 프리미엄이라고 좀 더 막으려고 그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선생님 다 깨졌어 선생님 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 그래? 이건 얘네가 너무 오래됐을 수도 있고 아 이거 방법이 없어 아 그러네 이거 뭐 얼마나 오래된 술이야 2003년에 농사지은 포도를 2005년에 병에다 담았네 셀프입니까? 어 셀프 포토식으로 포토와인입니다 웰컴 1st 그룹 1st 그룹 1st 그룹 고마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마우세요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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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빛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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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도 먹어 우리에게 김치 대신이다 이게 음 김치는 이번에 안 가졌어? 아 잘이 없었어 잘졌어? 응 너무 맛있어 이제 즐거워 네, 즐거워 즐거워 잘 지내줘 잘 지내줘 잘 지내줘 한번 더 한번 더 굿모닝 굿모닝입니다 몇 번 사이에 또 해가 갑자기 떴네 나이스 모닝 굿모닝 굿모닝 나이스 모닝 나이스 모닝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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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어? 잘 잤지 근데 지금 뭐 새로 생긴 고프로에 지금 또 바쁘네 세팅해야지 요트 어땠어 방금? 잘 잤어 조금 추웠는데 비트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비 안 들어오고 매트리스 괜찮았어? 매트리스 괜찮았어 아침 먹잖아 오늘은 어제 저녁에 나오는 굴고기 묶음밥이랑 예진아 너 떠먹어 예진아 너 떠먹어 요즘은 왼쪽으로 네 오늘의 왼쪽은 왼쪽으로 오늘의 왼쪽은 왼쪽으로 오늘의 왼쪽은 오늘의 왼쪽은 더 좋아 예진아 항상 오늘의 왼쪽은 오늘의 왼쪽은 오늘의 왼쪽은 오늘의 왼쪽은 저거 잘 만해? 좋긴 하지만 너 나 이 캠핑가비 하면 천국이지 천국이지 엄청난 발전 아니야? 그러니까 따뜻한 물도 이렇게 잘 나고 여기 구역이 넓어졌어 그래 나름 이 정도면 거의 월룸 주방보다 커 그러니까 월룸 주방보다 크지 여기 수납동관도 많고 음 커피 한 잔 하고 오늘 날이 좋은데 갑자기 좀 저기 목구름이 꼈어요 아마 오늘은 그 항해 연습은 딱히 안 될 것 같아요 바람이 이 정도 없으면 첫 번째 게스트가 또 여행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같이 여행을 한번 해야죠 주변에 이제 작은 마을들도 되게 많고 그런 데다가 앵커링을 하고 이렇게 또 낚시도 좀 하고 뭐 딩이보트 타고 가까운 이제 마을 구경도 좀 하고 물온도 봐서 다이빙도 한번 해보고 냄새가 좋은걸? 응 요즘에는 드립커피가 더 뭐랄까 편하더라고 아 그래? 모카포트는 또 좀 옮기고 끝나고 씻어야 되는데 모카포트가 뭐지? 아 그건 글라인더고 모카포트 있잖아 왜 이태리에서 많이 먹는 아아 기다리는 게 귀찮긴 한데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아 아 겁나 크지? 오 진짜 크다 여기다가 메인 디시를 한 4개 놔두고 네 명 한 잔 먹을 수 있어 그러네 여하튼 예지야 우린 출항 전에 이제 네 방이랑 각자 안으로 들어가서 창문이랑 싹 다 닫고 떨어질 만한 거 다 정리하고 오케이 왜 and maybe here 예지야 이거 방 창문 닫아야지 무어링 먼저 제거하고 재밌는 세일을 가보겠습니다 바람은 없어요 바람은 진짜 3노트 그냥 오늘 그냥 피크닉 가서 재밌게 놀고 예지야 좀 이따 이거 다시 들어오면 저 밧줄 다시 꺼내가지고 걸어야 돼 밧줄이 없어서 흐흫 So I put the neutral Yeah 배 밟잖아 발차기 해야 돼 저렇게 안 한 번 나가 저렇게 들어가는 길 박스 완전 스파르타로 제대로 배우네 새로운 크루는 첫배라 신났네 Now she's exciting Yeah, she should be Yeah It's nice boat, right? What do you want to do? They raise the cell for a little bit Maybe a little bit Maybe a little bit Maybe a little bit Yeah, okay 근데 내가 2주 있었는데 2주 중에 11일이 됐고 4일이 강풍이었거든 근데 중간이 없어 중간이 강풍 때도 나갔다 왔어? 강풍 때도 나갔다 왔어? 강풍 때 배가 진짜 이렇게 이렇게 돼 요 앞바다에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때 여기 뭐 다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배웠지 진짜 실력 많이 들었어 근데 그런 날 배워야 제대로 배긴 하는데 그치 그리고 마크가 약간 이제 레이싱 출신이니까 그런 거 좋아하더라구요 진짜 허리키니는 얼마나 피해야 되는데 맨날 보면은 배 전국된 그 뉴스에 나오고 이따가 2개 다 터분이 그니까 그런 거 많이 하면 좀 궁금해 배는 좀 위험한가? 많이 죽어 그런 거 같아 진짜 배뇨 많이 죽어 진짜 배뇨 많이 죽어 이렇게 하면 쉬워요 운전을 가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기서 운전하지 그래서 투어핸들이 좋은거야 왔다갔다 하면 잘 수 있을까? 어쨌든 이게 내 배고 내 마음대로 항해를 하잖아 빨리 배워 그리고 실제로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오빠가 직접 화면으로 배우니까 오늘 수퍼마켓에 가야 돼 저녁때문에 준비할 수 있을까? 저녁때문에 준비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나? 네 저는 못 찾을 수 있을까? 러비 추다해 이거는 믹속 쌌어 뒤에 이렇게 돛이 있으니까 돛을 최대한 조심하고 잠겼네 겁나 초보네 진짜 여기면 좀 잘 던져서 더 멀리 던질 수 있으면 좋고 이러면 고기가 올라와서 문다고 하더라고 진짜? 이건 안 가라앉아 뜯은 믹기야 그러면 더 잡힌 것 같은데 자 이제 요번에 하고 너 한번 던져봐 지금은 잠겨있거든 내가 만약에 풀면 이 실이 이제 레츠고! 잠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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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잠궈? 자 그리고 여기 잡아야지 여기 잡아 잡고 이걸 잡아 네 잠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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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스팟을 찾아서 신손노름하고 있어 나랑 이거 지금 하고 있다고 낚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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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흔들 운전할래? 나 하려라 어 이게 핸들 중심이거든 교회에 보이나? 아 저기 앞에? 어 교회에 보이지 어 거기로 가자 앞에 보고 그 성당 쪽으로 가야지 어이 배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자 볼모이가 황해를 해서 저쪽 앞바다까지 가서 우리가 앵커링해서 피크닉을 즐기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디퍸 수심이거든 6.7미터잖아 되게 낮아 10미터까지 올라가야 음 그래서 뉴트로로 좀 나가고 안 되구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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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뉴트로 전기를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RPM을 좀 충분히 올려줘야 전기가 감당이 된다 All good? Yep We're good 잘 박혔어? 질리 있었잖아 이제 딩위를 세팅했습니다 가볍게 이제 고무보드 타고 주변으로 한번 재미있게 라이딩 하고 그럼 우선 그쪽으로 그럼 우선 그쪽으로 네 네 볼모이 컴온 얘 너무 한다고 우리가 죽진 않는데 얘가 끝나 아 엔진 아 엔진 잘 보셨어 잘 보셨어 나이스 상호차다 근데 이 쪽보다 저쪽도 예쁘다 그래 잘하네 주차장이야 이거 이 집들에 이제 뭐 한 400년 전에 자동차 없던 시절에도 배는 한 대씩 있었다 마을 사람들 배 한 대씩은 다 있어 배가 엄청 많네 마리나만 봐도 뭐 올드타운이거든 아 입증 올드타운이야 더브레든 여기는 여기 전체가 다 이제 올드타운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건물이 내가 몇 번 왔는데 특히 오래됐더라고 태양의 예술학교 괜찮지 근데 이런게 있는 줄 몰랐어 일단은 터키로 바로 가려고 나는 가서 이제 공사할 것들 좀 더 하고 거의 따뜻하고 이제 날씨 좋잖아 물가 좋고 쉬면서 좀 더 세계행 세팅하고 근데 지금 아직도 고민인게 거기서 동남아로 뚫을지 카리브해쪽으로 그냥 아틀란틱 대서양을 건널지 우리 저 아저씨한테 낚시 좀 배우러 가볼까 한번? 저 아저씨한테? 이 그네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잖아 저런 분들은 진짜로 이제 작은 배라도 띄워서 나가서 낚시하고 싶어 하지 고양이 더브레든 저 요 피싱 이즈 굿나 왜요? 안으로 뭐지 까람사리 좋은 및 게 진짜 좋은 및 그래요? 네네 That's good! 이게 새우젓이랑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와 이 아저씨 비슷한 미끼를 쓰시네 너 지금 목 안 잡은 거지? 어 물고기 없대 물고기 없잖아 아이도 몰라 아저씨 뭐 잘하시겠지 뭐 오케이 이제 그런 거 같아 잘하시는 분도 그냥 이제 물때 이런 걸로 낚시는 약간 그냥 킬링타임 다들 저렇게 낚실때 던지고 무슨 생각하나? 낚시 지금 초보라 그러는데 또 그들만의 또 그 세상이 어마어마해 한 번 이게 맞추리면 잘 못버져나오시던데 어 내 친구 중에서도 많아 그래? 걔네는 그냥 뭐 저기 앵커하고 자면 이제 하루종일 낚시하고 있겠지 저기도 진짜 많네 어 그러네 요정도가 똑같은 종류가 다 있네 얘가 명태인지 뭔지 모르겠다 응 이거 구워먹으면 되는데 그치? 너가 앞에 앉으면 해봐 앞에 앉으면 나보다 무거울 수도 있어 아니네 그건 아니네 큰 차이 없네 앞이랑 아냐 앞에 앉아서 저 그게 없지 아 뒤에 앉아야 많이 나간다 아 그래? 어 맞아? 맞지? 그치? 그러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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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잡아 주는 건 딱히 의미가 없고 내가 배를 이렇게 잘 잡아 줄게 중간으로 오케이 조심 조심 한방에 팡 좋았어 뒤로 가서 앉아 뒤로 돌아가자고 찍을라고? 왜 어때? 멋있어 아리오토 저기다가 이제 모칠레로 스티커랑 한국 국기랑 배가 나름 이뻐 맘에 들어 첫밴데 이곳에 왜 이렇게 있어? 물론 있지 오케이 땡큐 마이크 한 번 볼래? 한 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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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해할 때 만왕경 엄청 필수지 저 멀리 무슨 배 오면 뭔지 뭔지 봐야 되거든요 해적인지 경찰인지 일반인인지 한 번 볼까요? 한 번 볼까요? 한 번 볼까요? 한 번 볼까요? 괜찮아요 마스크는 있어요 마스크는 안 돼요 마스크는 안 돼요 오늘 좀 구름이 계속 흐리네요 원래 안 이런데 오후 2시 정도 됐는데 여기가 이제 한 4시면 해가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앵커링 했는 이 장소에서 바베큐 삼겹살 한 번 구워 먹고 이제 야간에 바람 일기예보 좀 확인해 보고 괜찮으면 여기 자고 아니면 이제 굳이 말이나 가까우니까 이제 들어가서 자고 오래 하겠어요 간단한 샐러드 준비하고 그릴을 합니다 한국인은 삼겹살이다 여기가 이렇게 길을 해야죠 지금 한 번 구워 먹고 정말 이상해요 심심하게 우리 약간 두 분간의 맛으로 밖에가 좀 약간 감이 있어요 이 나라가 바베큐 메뉴 그치 하니 하니 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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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겹살, 파인애플, 상겹살? 아, never! 진짜 맛있어. 아까 제가 뱀어 버터 못 마시더라구요. 진짜? 파인애플은 정말 맛있다만. 태국에서 매콤한 먹었어요. 한국에 따라 파인애플을 먹어요. 아, 근데 아메리카노에서 파인애플이랑 파인애플이랑 배고파니까. 특히 김치! 한국에서는 그는 항상 항상 가장 좋은 상겹살. 오오, 김치, 파인애플이랑 상겹살. 정말 맛있어. 예지야 어때? 너무 좋은데? 요트 그릴 너무 좋은데? 낭만이지? 요트 파티 온 거 봐 그쵸 그쵸 예지야 손님 한 명 오니까 바비큐를 하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요 저게 지나가도 뭔데 한 별 지나가면 많이 나빠 왜? 쌈장 음! 굿 맛있어? 응 굿 도메이로 굿 버터 굿 바나보 음 음 음 굿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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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리얼리 굿 된장은 좀 진하고 보면 더 맛있어 음 점점 더 무슨 약간 찌개 류잖아 김치찌개 된장 이런 거 아 미역국 좀 벌쭉해지고 터져 음 음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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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엉 엉 엉 엉 엉 엉 네, 일찍 안 돼요. 네, 일찍. 일찍. 내일은 두 번을 먹겠습니다. 네. 일찍. 일찍. 밥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밥 먹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들은, 이지클린. 아무래도 구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내일 일교육은 아침에 바람이 있다고 해서 안전하게 마리나 들어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고! 아까 내렸던 앵커를 지금 다시 넣고 이제 안전하게 돌아가자고 갑시다 맨날 주차할 때마다 어리버리 타거든? 저기 블랙리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쟤네들도 약간 절레절레 하고 있어 아 그래? 아 진짜 좁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좁아 좁아 옆에 박으면서 들어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으니 때는 좀 더 빠르게 살짝 더 빠르게 난 좀 더 빠르게 그렇지 어흐니 내가 중值거야 아, 무거워. 한 세 주문 더 하고 던져야 돼. 아, 불어만 더 빨리. 이거 어떻게 먹는데? 아니, 잠시만, 잘 던져. 던져, 던져, 해봐, 해봐. 세게, 엄청 세게 던져야 돼. 왜, 빨리. 아, 빨리! 아, 너무 겁해. 세 개 던져. 세 개. 세 개. There we go. Okay. For a throw. No fear, no nothing. Yeah. Nice, nice. Everything fine without accident. Oh, yeah. Thank you, what's your name? Ante. I'm Jung. Thank you very much. Lee. 아예 칭찬 들었네 저렇게 저렇게 마크처럼 저렇게 끌고 한 거야 제4이 가전 태5 밀가봅 Sally 볼 비비를 작은 고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